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담문구가 이달 30일부터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부지에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. 물놀이장은 약 5천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,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개장해 50분 운영,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며, 이용객은 수영복, 수영복, 아쿠아 슈즈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체육진흥과로 전화 문의하면 되며, 2024년 동대문구 물놀이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됩니다.